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2사의 58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의 줄을 끌러주는 것 압재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해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유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지질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해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의 해묵은 폐허에서 성물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네,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 주 쌀쌀합니다 감기도 유행이고 쌀쌀한 꽃샘 추위가 이어지는 이번 한 주 건강한 우리 베넬교의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말씀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이제 우리가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58장의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십니까? 감동이 있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찬양이 뜨거운 예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예배가 건강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빼트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 드렸듯이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살아낸 내용을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금식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제사하는 것 머리로 예배하고 입으로 예배하는 것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의 예배 예배를 삶으로 적용하는 것 예배의 은혜를 삶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고 예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망한 이유는 성전의 재단의 제사가 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화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나 그때나 현재나 유다는 화려하게 성전을 꾸며 놓았습니다 화려하게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 성전을 벗어난 확대된 성전에서의 그들의 삶은 우상송배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의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성전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멸망 이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그들 스스로 예배하고 그들에 맞게 예배하고 그들 취향에 맞게 예배한 유다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다 이제 이사야는 막바질 향해서 달려갑니다 막바질 향해 달려가며 다시 한번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면서 58장에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세워 주십니다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게 참된 예배자이고 예배자의 삶의 모양인 줄 믿습니다 베델교회 예배가 소문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교회 성도들의 삶이 칭찬받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예배자로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승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세워갈 때 삶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우리가 설렐 수밖에 없는 우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응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패델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